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나 봐요. 다른 날도 많이 들어오십니다마는 벌써 한 5만 2천 명 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빨리 진행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함께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나스닥 많이 빠졌고요. 가우랑 s&p도 꽤 빠졌습니다. 이번 주 불편한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걱정되죠. 그런데 그것도 묘한 게 fmc 끝나자마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때도 제가 이랬던 이게 이렇게 환호해야 될 정도의 스탠스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겹치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어제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오늘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자고요.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 할 거야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됐을 때 2014년도 15년도에 어떻게 됐는가를 그동안에 한 두 달간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장의 방향이 결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테이퍼링으로 인한 변동성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조금 더 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에서 벗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텐트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전반적인 시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2.8% 하락을 했고요. 다우가 1.6%, sm500이 2.04%, 다우 운송지수가 1.05% 하락을 했는데 필라리페 반도체의 수가 3.8%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주요 종목들 애플이 2.3%, 마이크로소프트가 3.5%,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너스 3% 이런 종목들이 쭉 하락했는데 그 맵이 있죠. 맵을 한 번 보시면 전부 다 빨갛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 주식에 익숙한 분들 오유 밝았네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니까. 반대로 색깔을 표시를 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6%, 애플이 2.38% 이렇게 쭉 시가총의 상의는 크게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빵주들과 테크주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어제도 우리 같이 얘기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던 이유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다시 1.5%를 넘어서 1.57%까지 갔고요.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봤을 때 1.546% 지금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7%를 넘어선 게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올해 상황은 다르지만 올해 1.7% 넘어서면서 2%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3,000%를 살짝 깼었어요. 우리 지수는요.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졌었고 다우와 s&p500은 살짝 변동성을 줬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급등한 이유는 fnc 회의 결과 때문에 그랬다. 우리 같이 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개파락 후에 하루 종일 약세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왜 또 더 많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느냐. 그리고 왜 노이즈가 더 강하게 시장에 반영되느냐를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인베스트의 윤지호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9월 말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노이즈가 있어요. 지금 어제 국제수익률이 올라간 것에 플러스된 게 부채한도 얘기를 하면서 셧다운 얘기가 다시 계속 거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표결이 있을 건데 부채한도 인프라보장체 그리고 증세안의 정치적 노이즈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언론 이렇게 보면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헝대 그룹 노이즈는 계속 지속된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시작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것은 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경기지표는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스택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 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소위 물가가 이후에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제 반영이 되어서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까 차트를 준비하신다는 걸 지금 뭐 틀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차트를 오늘 노트북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나스닥 차트 이고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걸 좀 끄겠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거래가 좀 다소 지금 실리면서 어제 음봉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주황색 선이 20주년 평균선인데 작년 팬데믹 급락 이후에 20주년 평균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안 깼습니다. 지금 여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걸렸네요. 잘 보시면 이 선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만일 지금 이번 주는 어차피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복을 보시면 이제 음봉이 하나 나온 거거든요.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 음봉이 두 개 정도나 아니면 14형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 음봉은 좀 크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10월에 빨리 반등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시장이 추락하다. 이렇게 추락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전체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봉을 보시면서 이 추위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올해 2월에서 3월 동안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기서 2월에서 4월 초까지 이렇게 막소권으로 이게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가 10년 만일 국제 수요일이 급등했을 때예요. 이때요.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곧바로 추락할 거야.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을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차트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내년의 긴축에 대해서 헝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요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정이 잘 맞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측이고요. 이 차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 움직임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서 지금의 열까지 와 있다. 그러면 만일 여기서 다음 달에 곧바로 양봉을 주면서 간다면 그러면 시장은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 달에 곧바로 양봉을 주면서 이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한 단계 레벨을 다운돼서 아랫당에서 빡수거루 움직일 게 원성이 있다고 아예 시황을 생각을 하고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오늘 내일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제 자산이 1억인데 한 5, 6%가 지금 빠졌어요. 그럼 빨리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많이 레벨다운이 된다면 안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손질치는 게 맞나 아니면 이 정도는 원래 한 번 정도 조정 줬다가 다시 갈 만한 그런 차트인가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건 오늘보다는 다음 달 초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항상 시황과 제가 이슈 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랜만에 매매 전략을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시장이 좀 불편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정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이론은 안 되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는 대답을 제가 똑같이 드릴 텐데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에 어떤 걸 현금화하고 어떤 걸 내가 그냥 들고 와야 되는지를 판단을 잘 못해요. 그 판단을 못하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판단을 많이 하냐면요. 주가가 내가 오늘 팔았는데 내일이나 다음 주에 곧바로 급등할 수 있는 실적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함부로 건들면 잘못하면 내가 파는 게 저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종목은 사실 건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빠졌다고 지금 팔았는데 그런 종목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들고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지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실적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도 그렇고 실적도 그만 그만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이슈도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먼저 매도를 하는 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 기회가 언제나 있다. 저는 이렇게 불편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하고 소형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중소형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정말 오늘 팔았는데 그다음에 그냥 상가가 버리는 종목이 아주 황당한 경우.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팔았는데 그다음 날 진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변동성이 심할수록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판단하기가 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팔아야 된다 위험 관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기적 분석에서는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을 좀 만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하트한 지금 현재 주도주인지 모르겠지만 하트한 테마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테마주 기술주 중에 갖고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차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진짜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좀 줄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때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팔게 되면 다시 못 사더라. 버린다고 표현하죠. 버렸어. 삼성전자 팔면서 삼성전자 버렸다고 얘기는 안 하죠. 그건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팔았는데 다음 주에 급등해서 못 살까요?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잘 팔지 않죠. 그리고 팔지 않고 이 구간을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불안해서 내가 현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서만 그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트 미국의 나스닥 차트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s&p500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이어서 우리나라도 내친 김에 하여튼 보여드린 김에 한 번 우리나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도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이 주봉상에 보면 20주년 평소를 깨지 않고 계속 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봉으로 볼 때도 이렇게까지 개파락해서 이걸 꺾이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특히 s&p500이 그러는데 이게 60주 이동 평균선인데 60주 이동 평균선을 타면서 계속 갔죠 이렇게.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죠.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까맣게 그려볼게요.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을 타면서 가잖아요. 얘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이걸 꺾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지해야 되는데 밑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이면 이걸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올라가던 주식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던 주식이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요.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이게 추세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그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던 주식이 빠졌는데 직전 고점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전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세 하락전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바뀌면 일정 구간 동안에 이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뭘로 극명하게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코스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그래도 빠졌다. 이게 지금 10년 만일 국제수익률이 1월부터 3월까지 10년 만일 국제수익률이 급등했을 때예요. 그랬다가 10년 만일 국제수익률이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급락했던 이 구간은 뭐냐면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어요. 삼성은자는 먼저 빠졌었고요.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 그림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이만큼 뿐이 못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뿐이 못했어요. 그다음에 얘가 이 저점을 밑에 있는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있어야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 아래에 있어야지만 이 아래에서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이 얼마냐면 3045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요. 전 저점인가요? 네. 전 저점이. 직전에 저점이 있었던 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환율이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했던 분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환율이 지금 1188억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요. 환율이 1200포인트 근접하거나 1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나타나면 3000포인트는 일단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에도 그랬었고 환율로 따졌을 때 우리 지수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45포인트입니다. 그럼 환율이 12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은 3050과 여기 320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1200포인트를 터치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3000포인트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거는 예측이고요. 예측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거 맞아 말씀드리면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직전 거점은 아직 깨지 않았지 않습니까? 깨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 심리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급격하게 그냥 아래로 팔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안정화돼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향다운 돼서 밑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아래 하단에 레벨다운 돼서 박스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니고요. 왜냐하면 추세적인 하락은 윌리엄 오늘이 늘 얘기하듯이 일봉을 보고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주봉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봉은 여전히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3045 전자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그건 좀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내려갔다 하더라도 반등을 주지 않겠냐. 우리 시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며 반등을 바로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3000 외부에 아주 큰 충격이 있으면 그건 뭐 우리 할 말이 없지만 30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그 사이에 갔더니 연기임이 사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급락을 했죠. 디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이만큼 반등을 줬는데 이게 저점 라인이 여기예요.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은 찍었어. 이런 의식을 많이 갖거든요. 제가 시가총회 상위 종목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하이니스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냐하면 얘는 디렘이 고정 디렘이 더 많이 있으니까 비중이. 얘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도 빠지지는 않네요. 저쪽 손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저점을 약간 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같은 거 보세요. lg화학도 저점 확인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이중저점을 확인하고 거래 실리면서 양복을 줬기 때문에 이거 저점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거는 뭐 저점 그런 거 없이 강해요. 얘는 위에 있습니다. 그냥 위에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는 얘는 많이 안 빠져서 이랬고 카카오는 많이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최근에 약간 움직였어요. 그런데 현재 거래가 이렇게 없죠. 이제 팔 건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에 있는 종목들의 저점 형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여기다 냅다 팔지 않으면 얘네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시장에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요. 어제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닥이 2.1% 하락하고 코스피가 1% 하락했는데 이게 배나 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물론 변동성이 코스닥이 더 강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한 이유와 이면에는 매물이 있었어요. 개별 종목에 던진 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에 있는 종목들도 급락한 종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뉴스 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신용공여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100% 찬 상태에서 줄이라 그러면 앞으로 신용공여 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요. 주권사 신용. 그리고 대출한도 줄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 뉴스에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뉴스에 나오는 건 다분히 정지적인 이슈의 뉴스가 많아서 액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출한도나 이런 건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일 모레서부터 cfd 레버리지 축소가 돼요. 그건 뭐예요? cfd는 파생산품인데 그동안에 증거금이 10% 이랬어요. 증거금 10%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10배 주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금 20%면 5배 주문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개정이 돼서 내일 모레부터 증거금이 40%로 바뀝니다. 증거금 40%라는 건 2.5배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증권회사에서 주는 그리고 스탕론회에서 주는 레버리지가 40%예요. 똑같은 거네요.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cfd를 굳이 할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cfd가 도대체 뭐냐.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cfd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전문 개인 투자자 자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훨씬 더 자금의 규모가 크고 개별 종목의 배팅력이 삼성자 이런 거 안 사요. 제가 볼 때. 이들은 개별 종목의 배팅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훨씬 더 투기성이 강한 자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개별 종목에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장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좀 축소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0월 달부터는 그러면 개별 종목의 매도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선제적인 매도가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선제적으로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이것 때문에 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어제 급등했던 개별 종목들 중에서 빠진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지금 레버리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많이 번 상태에서 이제 채신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개별 종목에는. 그래서 우리 시장의 개별 종목이 많이 빠진 건 또 다른 이유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부분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큰손들이 cfd로 해서 최소 5배 10배씩 이렇게 레버리지에서 일으켜서 만약에 30% 먹었으면 300%으로 먹은 거 아니야. 10배 했으면 그러죠. 10배 썼으면. 그러니까 뭐 5% 빠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꼭 cfd만이 아니라도 신용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낸 사람들도 신용 공개 줄이래니까 이거 줄이래니까 이거 그러면 신용이 많은 종목들 신용이 많이 들어와서 또는 레버리지 많이 일으켜서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더 많이 빠진 거예요. 키우 연장 안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력난 그 뉴스도 꽤 많이 나오던데 어제 공장이 텅텅 빈다 뭐 이런 막 뉴스가 나와서 어제 우리도 같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중국 장수성 장장시에 있는 포스콜 스테일리스 공장이 중단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왜 중단했느냐 그랬더니 단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호주하고의 지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 수입이 금지돼서 작순수가 되지 않았냐 중국은 여전히 전체 전력의 70%로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하는데 그리고 화력에서 석탄비 좀 90%인데 그중에 반 이상을 호주에서 수입했는데 올해 호주 수입이 0이랍니다. 0. 우리 호주에서 석탄 수입이 0이랍니다. 아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석탄 부족이 된 거고 석탄 가게 오른 거고 그러니까 전력난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걸 또 삐딱하게 보는 측에서는 이렇게 또 봐요. 이거 탄소중립 때문에 자꾸 수소 형제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조금 삐딱하게 보는 언론들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걸 다 빼고요. 주시장만 바라본다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만일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듯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오르면 이거 진짜 문제가 크다. 이것이 한 축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 내가 예의주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아예 거론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돈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일단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이 에너지가 지금 전력난 때문에 it 기업들의 공장이 섰다는 거예요. 어제 it가 많이 빠졌어요. 소위 스마트폰 공장들 폭스콘이나 애플 공장들 다 중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lg 공장들 중국이 많거든요. 얘들이 멈춰서면서 야 이거 또다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쇼티지가 또 발생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it 전반에 공급망 부족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또 가격 급등이 생기고 이것을 시장에 우려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는 우리가 지켜볼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전력난 소식까지 같이 정리해서 좀 들어봤고요. 공포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벌써 7만 3천 분 가까이. 송재경 센터장님 빨리 모셔보죠. 송재경 센터장님도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께 현재 상황에 대한 중기적인 어떤 해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많이 준비하셨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송재경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송재경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 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